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 시즌2다라는 말씀을 최근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? 사실 전두환 정권은 정말 불통의 대명사, 또 체육관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의 예유도 박탈한 바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하긴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국가 R&D 예산에 대한 삭감, 또 이번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과정, 또 여러 이번에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, 또 민생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저희가 여러 불통의 과정, 또 시행령 통치의 과정, 또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또 여러 심지어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박정원 대령에게까지 수사 외압을 하는 과정 등 하나하나 제가 읽기에는 너무 많은데요.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태원 참사 등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정 전반적인 정말 너무 많은 파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는 아주 무서운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국정기조의 전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불통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, 또 22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 13대 국회의 청문회 국회, 오공청문회 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걸 제가 빗대서 전두환 정권 시즌2라면 저희도 오공청문회 시즌2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 되겠습니다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